아 아 아 아 에스값 펠드님 카톤 에스값 펠드님 카톤 에스값 펠드님 카톤 아 아 아 아 아 바보야 바보야 오늘은 나는다고 말하지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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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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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선 보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